나는 여기서 못나간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마라 Follow, Follow me 지금 보니까 문 앞에도 부적이 있었네 여기도 부적이 있어 지금 보니까 이제 알았어 부적이 사방되어 있어 여기도 부적이 있어 아이스크림 제주도 누구야? 잠시만요 야!! 미용기 물 내리는 소리, 뭔 소리야?! 미용기 물 내리는 소리, 뭔 소리야?! 미용기 물 내리는 소리, 뭔 소리야?! 누구야? 밖에? 밖에 누구야? 밖에 누구야? 밖에 누구야? 너.. 야.. 너.. 올라와.. 뭐해? 어디있냐? 어디있냐? 어디있나? 어디있냐? 시키지.. 시키지.. 시킨.. 시키지.. 시키지.. 벽벽벽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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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혹시..나..알아..? 혹시 나알아..? 잠깐.. 나 좀 올라가도 돼? 나 좀 올라가도 돼? 헉? 거기에 누워.. 하지마!!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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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기운 아니야.. 이거 사람 기운 아니야 얘들아 절대 사람 아니야 이거 잠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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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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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치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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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또치즈니스 거기 있어? 뭘 하는게 잘 모르고 있잖아 거기.. 거기 있어 또치즈니스 뭐야 이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공짜.. 나 들어왔..!! 그 새끼들이 갖고 간거.. 나 분명히 들었어.. 또치.. 시바..봐야.. 멍컨!! 멍.. 멍컨!! 잠시만요 여긴데.. 아니야.. 나 그냥.. 사진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끝! 안쪽! 너 아직 그거 찾고 있구나 너 아직 그거 찾고 있지? 아직도 안 갖다 줬지?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거지? 예 아직 안 갖고 왔지? 그래서 화난거지 지금 한가지 확실한건 이전에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여기를 들려가지고 갖다 놨다고, 갖다 놨다고 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고지것들을 믿지 않았지 소리 올라온다 X 됐다 온다 온다 X 됐다 나는 이제 나는 여기서 오늘 못 나간다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지금은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게 없어라 화 좀 삭히고 화 좀 삭히고 저게 얘기를 합시다 조금만 가까이 할게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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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십시다 내가 씨발 가만히 있으니까 저까지 보이나? 방금은 여자.. 내가 여기를 오늘로 온 이유는 혹시나 기운이 빠졌거나 그때 그 망자들이 없을까봐 혹시나 하는 높아심이 아픈거야 그런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네 무슨 이유에선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 여기는 두번 다시 못할 곳이다 여기는 이제 기억에서 지워야 되겠다 또 왔다가는.. 그때는.. 나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다 진짜 또 챙겨나도 안될 것 같아 그때 말로는 저금통만 가져갔다고 말을 했어 한대 그걸 우리가 직접 속속들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한대 내가 말을 했잖아 물건을 가져간 것도 간과하지만 여기선 물건을 만졌단 말이야 이것저것 만졌겠지 틀림없이 목소리도 높여서 소리도 높여서 조금 떠들기도 했을 것이고 응 모든 것들이 종합적이야 만지고 장난치고 떠들고 물건을 가지고 오고 축 sevent 멈춘구 문별구 목소리로 ека 감사합니다.